정국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마, 먹었어, 형 끝났어, 형 끝났어! 뭐, 야, 버리지 마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하이 네, 심장 미안하다 아니, 두다테니까 먹게 된다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아, 나 못 끊어오어 나 오늘 운동도 못하는데 하이 여기 약간 방귀 냄새 하잖아 아니, 더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 약간 솔릴 뻔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형, 어 아, 진짜 너가 이 방귀에 약간 와 디그레 아 아 아까, 아까, 아까 다시, 다시 내 몸에 힘을 해줘 뭐겠어? 혹시 밑에 치고 스파링 하고 그 다음 복근도 이런거 듣는거에요 우와 진짜 어떻게 해보이겠어 형 형 혹시 한 번 밑에 스파링 한 번 해 한 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까? 해봤거든? 나도 하기엔 했어 전국이 부패여가지고 아니야 이거 배운게 아니라 형의 재미를 위해서 해주는거지 재미를 하니까 재미랑도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 그래? 어느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더 씹기도 힘든거 알아? 난 이제 말했어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가 몰라 아하하하하하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진짜 바로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고 일어나서 수정볼거야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많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돌아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7명이 더 많으니까 아 너무 재미있지? 재미있지? 와 이거 꼴랭 냄새가? 아니 저기 복싹좀다 아 복싹 좀 먹을래?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 먹을래? 난 내일 먹을래 내일 더 나은 걸 어? 내일 더 나은 걸 일어나서 야 혹시 좋아? 응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고 그랬어 네 틀었어요 네 틀었어? 어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인사하고 앉아 근데 우리가 1시간 한쪽이 있나? 1시간만 앉지 1시간 앉아 한 2시간 됐어 지금 정국이 숲에 와있어 정국이 숲에 와있어